이 침인가 보다 짐을 이거랑 똑같이 생긴 차도 있었는데 아이시카 그것도 좋아보였어 이게 더 좋아 그래? 가자 오 오 아 엄청 해보고 싶어 내가 몰래? 아니 매일 꺼와줘 그냥 장난꾸러기 되게 좋다 뭐?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아 잘하네 나 진짜 가는 데마다 결혼 축하해요 이래 나도 가는 데마다 누나 만나니까 좋아 네? 하 나 진짜 좋아하는데 잘해주라고 오빠가 있냐고 근데 10층이라고 적혀있어 우리도 10층인데 야 10층이 뷰가 좋잖아 그쵸? 근데 나 높은 데 살아본 적이 없어 나는 아 진짜? 어디 사는데 지금? 지금은 그냥 4층이야 제일 높아 내가 살던 데 좀 아 진짜? 나 높은 데 좋아하는데 높은 데 재밌을 것 같아 오빠 신혼집 막 생각하는 신혼집 있어? 글쎄 나는 약간 마당이나 옥상에 있는 집 되게 좋아하거든 아 이것저것 살 수 있는 게 많잖아 그쵸 밖에서도 할 수 있고 맞아 생각해놓은 거 있어? 나는 내가 꿈꾸던 게 있었어 야 나 약간 어 얘기해봐 어 특이한 거가 좋아 엄청 특이한 거? 되게 화려하고 정신없는 건 아닌데 딱 깔끔하고 심플한데 남들이 잘 안 가지는 남들한테 잘 없는 그런 거 좋아해 나랑 비슷한데 아 진짜? 두 분 취향에 좀 맞는 집을 드려야 할 텐데 처음으로 그것도 안다 또 콘서트 콘서트? 네 개인 무대도 다 해야 돼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씩 뭐 하게 그래서? 한 번은 오빠한테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하하하하 콘서트 했잖아? 저만 들어 주기 했잖아 애칭 안 부르면 두 개 나왔잖아 두 개나 걸렸잖아 그리고 너가 약간 너가 나오고 하하하하 두 번 걸렸어 그래서 거기 좀 쓸까? 이렇게 했지 아 진짜로? 일단 얘기만 해봤어 아니 왜냐면 다른 멤버들은 노래를 다 부른단 말이야 근데 나는 춤 위주로 하려고 그랬거든 트러블메이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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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트러블메이커 오 트러블메이커 오 트러블메이커 오 트러블메이커 내가 제일 자신한 게 춤이에요 30초만 근데 내가 봤단 말이야? 별 게 없어 오 오 저기 별 게 없다고? 오 도와주고 싶지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 아 그래 소원 짧게 엄청 짧게 맞아 아니 나 진짜 할 거 없단 말이야 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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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안 해줄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바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다른 남자랑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흥분하면 사투리 나오더라 근데 흥분하면 사투리 나오더라 나? 응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투리들이 그러니까 물 베리고 막 이런 말이 나는 사투리인 줄 몰랐어 물 베리고? 난 내가 사투리를 할 줄 모르니까 사투리를 하는 사람이 좀 신기했어 진짜? 난 지금 서울 사람이 신기했어 나중에 알려줘 사투리 사투리? 응 배워보고 싶어 해봐 해봐 말해줘 내가 따라할 때 아 맞나 나 아 맞나 그냥 아 그거 아닌데요 제일 외국어 배우지 아 그거 아닌데요 네 아 그거 아닌데요 오빠가 그거 했다 아이가? 뭐 이렇게 오빠가 그거 했다 아이가? 오빠 나나 언니랑 언제 막 언제 편해졌어? 나나 씨랑 친하잖아요 네 처음에도 어색했어? 나나 언니도? 진짜 어색했지 아 진짜? 그때 보니까 되게 친해 보이더라고 약간 디리툰가? 약간 디리툰가? 두 달? 난 두 달이요 엄청 오래 걸렸다 귀엽잖아요 자기 말고 다른 어떤 여자는 좀 더 친근감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신경 쓰였는지 대놓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얼마 만에 친해졌어?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나 언니는 친한데 나는 왜 안 친하지 빨리 약간 이런 거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내가 제일 친해야 되는데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죠 ㅋㅋㅋㅋ 흠흠